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이 17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17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 선, 미, 성 미는 예술로 16강에서 나왔고요 오늘 이 시간은 17강 바로 성,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종교생활과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보다 이 전세계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그 종교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 시선 문제일 텐데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의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행동을 해주는데 어떠한 마음을 갖게끔 근데 그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종교를 대하는, 종교를 바라보고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스 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종교의 본질은 뭐냐라는 것과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한스 퀭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세계윤리적 관점에서 종교 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진행하면서 사실은 균형주의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EBS에서 수업할 때 모든 것이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 그리고 중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균형 잡힌 날개를 단 독수리로 길러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종교를 다루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이 EBS에서 윤리 선생님으로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종교로서 이해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거 굉장히 편향적인 입장 아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심에 조심을 더해서 중도주의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똘레랑스가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종교인의 성숙한 자세에서 맨 마지막에 수업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엘리아데가 표현하는 성과 속의 문제인데요 결국 종교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본질을 떠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관점,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차별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뿐만이 아니라 윤리교과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교학 교재가 아니고 윤리교과서잖아요 그리고 더 넘어서서 우리 국내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결국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니 이 종교를 우리가 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윤리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종교는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종교는 왜 인간들이 만들어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도대체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도 미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드라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리 김윤진 씨가 나오기도 했었던 드라마죠 로스트라는 드라마는 근데 사실은 그냥 성인들이 한 섬의 표류에서 표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사실은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윌리엄 고르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영화도 있죠 이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속에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제목이 파리대왕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소설 속에서 영화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회학적으로 봐야 되는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제가 아직도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수업이 학부 때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사회학을 수업하시면서 영화를 가지고 다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영화를 많이 아이들하고 차용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바로 에멜 듀일케임 사회학의 4대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에멜 듀일케임의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종교생활의 원초적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건데요 이 영화에서는 사회화가 아직 안 된 아이들이에요 어린 소년들입니다 얘네들이 뭐 종교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뭐 일정 부분 지식이야 있겠지만 아주 꼬맹이들인데 어느 날 한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고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면 뭘 만들어야 될까 사회 제도도 만들어내고요 본인들끼리의 어떤 약속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의 어떤 집단의식도 만들어내고요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멧돼지죠 근데 이 멧돼지가 막 무서운 거예요 괴물인 건 거죠 이 소년들에게는 그래서 우연찮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를 탁 잡아놓고 그 시체를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의식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에밀 디르케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의 원초적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류에게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있거나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상정해놓고 절대자를 우리가 따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종교가 출발한 게 아니냐 그것이 아까 얘기한 이 영화 속에서도 사회화가 안 되고 종교를 모르는 그 소년들의 모습이 아마 인류 태초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꺼낸 대로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삶의 유한성과 불안성에 대한 자각이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고작 해봤자 백년을 채 못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구나 Sein und Zeit 라는 하이데거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실존적인 존재이고 누구나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유한성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하다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이 뭔가 완벽한 존재에 대해서 아 완벽한 존재의 귀하거나 완벽한 존재의 기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영생에 대한 동경과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지 궁극적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무언가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체를 찾다 보니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게 태초의 모습에서는 원시신안적인 형태로 나왔을 거고 점점점 발전되어 가면서 현대사회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라는 것이 발전되어 온 게 아니냐 그 태초의 모습은 바로 에밀 드리케임이란 학자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절박했던 상황 불가학력적인 사태를 직면했던 인간들에게 초월적 대상을 상정하고 문제 해결의 도움 이건 뭡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뭔가 절대자가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그것을 가진 게 종교의 출발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계속 얘기를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사상가들이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200페이지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을 필기하시거나 혹은 자료실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마늘 칸트라는 사람이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스 베버나 듀르케임이나 이런 학자들이 도대체 종교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를 본 것처럼 듀르케임의 이야기를 얘기할 겁니다 듀르케임입니다 칸트, 듀르케임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과연 이 종교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다음 프로이드입니다 지크먼트 프로이드는 역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겐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LA 프로우미라는 학자입니다 이 프로우미 보기에는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엔 종교는 어떠냐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각각 종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종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칸트입니다 종교는 도덕의 완성을 위한 요청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듀르케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종교는 결속과 질서 유지에 전제된 사회적 권위다 자 결속이 뭡니까? 이 사람은 그 결속력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합의식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통용되는 일체감 그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한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겐 필요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권위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고 종교는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관의 관계 나은 부산물로써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영향 속에 사회주의라는 게 탄생이 되었고요 그 사회주의 내부에서 보면 종교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모습들까지 나타나죠 왜? 아편이라고 보면서 쓰잘데기 없다 중독성만 있을 뿐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건 아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경우는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사회주의인데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럴 때에는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관점 그것은 마르크스의 종교관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잘 착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크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의 아버지 꿈의 해석으로도 유명한데요 종교는 유아기를 청산하지 못한 성인들의 집착의 산물로써 성숙한 인격 형상의 장애가 된다 즉 종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프로이드는 역시 에고 슈퍼 에고 그리고 이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의식과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성장하면서의 여러 가지 심리학적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 종교라는 것은 아직 유아기를 청산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하나의 집착하는 결과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은 종교는 성숙한 인격 형성에 공헌한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프로이드와 굉장히 다르죠 지금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종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왜 보여드렸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교의 발생에서 봤을 때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라는 거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 만큼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 동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부터 종교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고 종교 간의 평화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사르트르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무신론적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어서 사르트르는 더욱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관리자 혹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뭐 우리네 삶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인류의 모든 삶 혹은 지구의 생명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이고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란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스스로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무신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신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사실 전 세계의 종교의 규모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요 3대 2대 1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종교가 3대 2대 1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독교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안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3대 2대 1 중에 2는 뭘까요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1은 힌두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로 봤을 땐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슬람이 2위권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숫자 3대 2대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힌두이즘 나오잖아요 힌두교인데 꽤 인구가 인도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3위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불교 신자가 가장 많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디즘이라고 있는데 이건 불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전통 종교죠 중국 전통 종교도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것을 조금 접근을 해보면요 전 세계 종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보면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종교인데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국 종교, 불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가 조사가 되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시대의 흐름에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세계 종교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가 가장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이순이고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 조그만 그 선에 보면 다양한 불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들 예를 들면 원불교, 유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이런 기타 종교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려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의도한 건 뭐냐 세계 종교 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교의 분포도 봤습니다 결국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 지역마다의 종교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종교와 영토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종교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자원 문제까지, 즉 경제적인 문제까지 맞물려 있는 것이 이 종교 분쟁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요즘의 종교 분쟁의 실질적인 모습이냐 이건 교재에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종교 간의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구촌 주요 종교 분쟁 지역들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영국, 북아일랜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입니다 실제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주 강한 종교 간의 갈등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분리 독립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스니아 그리고 유고연방입니다 이게 코소보 사태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1998년이에요 1998년에 이 코소보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주 유명했던 밀로셰비치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를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죠 그 당시에는 보스니아 헤로체코비나였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보스니아 유고연방 여기에 코소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문제가 종교 간의 이 인류가 맞이했던 현대사회의 가장 잔악한 종교 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군비 경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이 종교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죠 그 다음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속적인 신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역 지역에서 이슬람과 힌두라든지 이슬람과 기독교 이런 것들끼리의 힌두는 아니죠 이슬람과 기독교입니다 힌두는 주로 인도와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들이 지역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서 종교적인 갈등들은 굉장히 전쟁으로 잔악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 갈등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동티모르 문제까지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요 근래에 벌어진 가장 종교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바로 9.11 테러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예상한 것처럼 크리스찬 즉 기독교 문명권과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의 문명권과의 충돌이었는데요 이것이 9.11 테러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것은 무슬림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하는 테러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 안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2015년 요 가장 중요한 종교 갈등은 역시 IS의 문제일 겁니다 결국 IS는 국가라고 보기에는 무장 단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IS 또한 극진 순위파 계열의 본인들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지만 굉장히 테러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니면 다 처단하겠다라는 자세여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2014년 6월 정도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 시사 잡지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특집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2015년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바로 이 IS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역시 종교 문제에서 종교의 갈등과 종교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해법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2015년의 중요한 사건인 건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종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202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종교 간의 갈등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종교 간의 갈등의 유형은요 종교 차이로 인한 국가 그 다음에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갈등 세계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IS 문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결국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타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성숙한 자세가 없는 건데요 절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상대성을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주의적 관점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교리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선입견의 문제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종교적 갈등 양상이고 심지어 여기에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시 못할 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 개발 문제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석유 이러한 이권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과 또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외교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면요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기 반성과 비판을 통해 타 종교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자기 반성 그리고 비판이라는 건 종교의 본질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종교의 절대성만 인정을 할 경우에는 타 종교와의 이회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라는 것이 왜 존재했느냐 그리고 종교를 아까 왜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종교의 기능이 뭐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봤을 경우에 자기 반성과 비판을 통해서 타 종교와의 조화를 꾀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역시 종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관용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결국 종교 전쟁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옆에 좀 써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용을 너그러울 관자에 용서할 용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관용은 바로 똘레랑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똘레랑스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프랑스에서 그리고 볼테르의 말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똘레랑스라는 말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타협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종교 전쟁 때 자신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들이다 보니 잠깐만 우리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이다라는 걸 고민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가 칼 내려놓고 한번 옳고 그름을 토론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오케이 너의 종교 나랑 다른 거 인정하겠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내 종교를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너가 나랑 다른 종교를 갖고 있구나 너는 내 종교가 옳은 거기 때문에 너는 그르다? 입장이 아니라 너와 나는 종교가 다르구나 그런데 종교를 내려놓고 사회적인 현안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만들어지면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종교라는 것이 달라서 이런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똘레랑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 똘레랑스의 자세는 역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관용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보편적 가치인 사랑, 자비,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봤을 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직자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리고 그 중세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랑은 역시 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상위적인 가치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 보편적 가치인 사랑,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비, 평등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강조했던 사상가였죠 바로 한스 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 쾅은요 제가 예전에 만점 개념 쏙쏙 생활과 윤리라고 개념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한스 쾅의 이야기를 가지고 차용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문장을 제가 따왔는데요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의 평화가 없다 이 한스 쾅이라는 신학자가 또 종교 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은요 역시 종교 간의 갈등이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표현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초파일날 석가모니 탄신일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축전을 보내거나 직접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절에 와서 그런 행사도 하고요 반대로 크리스마스 때는 성당이나 교회에 이 불자들이 스님들이 가셔서 직접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스 쾅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전 천재교과서에 다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 종교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군이 즉 여성 스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수녀님 그리고 기독교에서 여성 기독교 신자가 같이 모여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1박 2일 또 3박 4일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대화를 해보니까 종교 간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더라 그 공통점은 아까 우리가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인류 본연의 종교를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과 속이라는 말에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 속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의 성은 바로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진선미 성할 때 그리고 속은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엘리아데 라는 학자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성이라는 종교의 문제도 속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윤리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은 밀접하다 윤리는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고 종교는 역시 우리가 신성시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종교적인 입장인데 그 종교와 윤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성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올바른 종교인의 자세에 우리 교재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통해 티베트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였다 티베트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데 폭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요 그 옛날 간디가 했던 것처럼 달라이라마의 이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결국 폭력이 없게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고 그것을 타 종교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을 텐데 그걸 또 폭력으로 진압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중국과 티베트의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역시 종교인의 올바른 자세 성숙한 자세로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평화운동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종교의 입장 종교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태석 신부 역시 울지마 톤스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아프리카 남수단 톤스에서 그 지역에서는 사실 종교라는 게 토착신앙들이죠 아프리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 선교 활동들을 또 천주교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요소들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종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고 소외받는 지역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추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울지마 톤스 모든 톤스 지역에 톤스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습화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종교인의 자세는 절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종교인의 성숙한 자세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결론은 종교가 성과 속의 문제에서 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남은 시간 한번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이 종교 활동을 어떻게 문제가 다룰 수 있는지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종교의 특징 그리고 성과 속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다뤄지는데요 한번 첫 번째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다음 글에 나타난 종교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관계 깊은 것이 무엇이냐 악한 일을 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원에 나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언감생신이다 언감생신이 뭡니까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치도 않다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말이죠 악한 일을 맨날 저지르면서 즉 악한 일은 뭐예요? 도덕적인 일이고 선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입장인 건 거죠 근데 여기에 사원에 나가 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입장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 선을 실천하는 건 도덕의 문제 그리고 종교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성과 속이라고 봤을 때 속이라는 것을 성이 떠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뒤가 중요해요 오케이 종교가 성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과 속에서 그런데 선악이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속의 문제이고 선악은 도덕의 문제죠 그러면 성과 속의 관계에서 오케이 종교라는 건 이것이 중요한 거 인정하겠어 근데 뒤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 믿음 앞에서 니우침에서 나온 최고의 자기 부정 무한한 자기 체험 이 무한한 자기 체험과 자기 반성이 뭐겠습니까? 자기 부정 이게 자기 반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반성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죠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것이 자기 반성, 자기 제어,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속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속이다라는 걸 떠나는 건 아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믿음 앞에서 니우침에서 나온 최고의 자기 부정 무한한 자기 체험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건 앞에 성과 속이라는 건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보죠 종교는 선악의 문제와 무관하다? 안 되죠 종교가 선악의 문제 즉 도덕과 성이라는 건 속이라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종교인의 성숙한 자세는 현실 세계에서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 것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것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걸 하면서 가가지고 절대자에게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건 거죠 그 얘기가 바로 기억입니다 무관한 게 아니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이 입장이니까 니은 종교는 윤리적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 그렇죠 종교와 윤리적 삶은 사실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귿 종교는 믿음보다 선악의 문제를 다룬다? 아니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선악의 문제를 다룬다? 선악이 더 중요하다? 성과 속에서 성과 속에 요 관계가 성립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성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을이 정답이 되겠죠 인간의 유한성과 불안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런 인간 종교 본연의 이거는 정의인데요 그런 인간에게 가장 종교는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 삶과 떠나서 종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유한성과 불완전성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위에 나왔죠 무한한 자기체험 그리고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게 귀하는 종교를 만들어놨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다 보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고 윤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풀어봤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09페이지입니다 자 3번 문제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종교인의 올바른 자세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해서 어찌 보면 지식적인 측면보다 뭐 한스 퀵이 얘기했던 종교 간의 갈등 뭐 이거 한스 퀵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지난 8월 10일 스리랑카에서는 이슬람 사원과 가옥이 강경 불교 단체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교와 무슬림 간의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전 세계의 종교 분쟁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치타공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인 준머민들을 집단폭력 사태까지 최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유추해 왔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뭘 물어볼까? 종교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자 1번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똘레랑스 기억나십니까?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간의 평화를 갖고 있는 방법이다 누가 떠올라요? 한스 퀭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자 2번 건전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건전한 종교라는 것은 성과 속의 관계에서 속을 떠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의 규범보다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속의 문제 윤리적인 관점이라면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만 강조하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열린 자세는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용의 정신을 실천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겁니다 종교를 내려두고 똘레랑스 대화를 해보고 해결 방안을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라는 입장이잖아요 5번 건전한 종교 생활을 위해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한다 엘리아데가 얘기를 강조한 건데요 이 엘리아데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아데 성과 속의 문제는 엘리아데의 입장에서는 성과 속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성과 속의 관계가 바로 5번이 설명하는 거죠 종교 생활의 건전한 태도는 성과 속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다 나의 입장에서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심오한 안에 철학도 녹아들어 있고요 또 철학자의 이야기까지 녹아들어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확보해 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최고선은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요거 밑줄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으로 목적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고요 행복이 바로 최고의 선이다 행복을 중시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되는 단어들이 결국 행복을 강조하는 철학자인데요 뒤를 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적 기능 그 다음에 지적인 덕 도덕적인 덕 그래서 요 이성적인 기능 요렇게 영향을 주는데 옆에다가 잠깐 제가 빼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아리스토탈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탈라스는 인간이 행복하게 되려면 뭘 가져야 된다? 덕을 가져야 된다 근데 덕은 두 종류가 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쪼개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고 있으면 덕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고 그 덕 있는 사람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레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레테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즉 아리스토탈라스가 관심을 가진 건 현실에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랑하는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지혜 즉 이성을 잘 발휘해서 지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품성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선생님 떠올려 봤을 때 선생님이 지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인품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를 영향받아서 신에 대해서 존재 증명하고 신을 강조한 중세 크리스트교의 철학자가 나오니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최고선인 신과 하나됨을 통해 가능하다 최고선인 신과 하나가 되는데 어허 그러면은 최고의 인간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행복인데 그 행복은 최고선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래 오 최고선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덕 이에의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 이 자연적인 덕이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지성이나 품성의 덕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다 써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크리스트교 즉 기독교 철학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역시 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덕이다라는 건 이런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성의 덕, 품성의 덕 이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덕 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해지려면 종교적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때요? 여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차용해서 중세의 철학에 대한 신을 존재 증명을 한다든지 신에 대해서 교리가 체계화 되어 있었지만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교도들의 어떤 도전들이죠 니네 신이 있는지 증명해봐 혹은 너 왜 신이 있는데 십자군 원정에서 존니? 니네 신은 완벽한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차용하거든요 그대로 이런 걸 써먹은 거죠 근데 자연적 덕은 인간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종교적 덕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미소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사랑하고 보다듬어 주어라 그런 포용적인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 이런 논리와 다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미명하에 타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 교재에 쭉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가보다 나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더 강조하는 건 뭘까 1번 이성적인 기능 그건 가가 더 강조하는 거죠 인간 본연의 자연적인 기능이니까 윤리적 계율이나 도덕규범 윤리적 계율이나 도덕규범은 인간 세상에 있는 속의 문제죠 성과 속 중에 현실 문제에 대한 과학적 측면 이거는 근대 철학 이후에 등장한 중세 철학 자체를 비과학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근대 철학입니다 프렌시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그러면 나는 중세 철학인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은 오히려 속의 문제지 성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월성과 성스러움에 대한 믿음 이게 뭐예요? 종교의 문제고 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가를 차용함으로써 종교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성스러움과 초월성이라는 종교적 관점이 더 투영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통계 자료를 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꽤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처럼 성과 속, 속을 무시하지 말고 성숙한 종교인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다양한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는데요 다문화사회 의식주윤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